아씨 진짜 무겁네 케이스 가리 할거에요 나는 이거 바꿀 줄 알았다니까 엄청 무겁네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? 이거 어떻게 빼야 돼? 내리면 되는건가? 흠 이거 리거스펜이 없어요? 아 분절 컨트롤러가 몇개 들어가야되냐 하나 둘 셋 내게만 하나만 있으면 되네 컨트롤러룸 나이스 하나 둘 셋 으쌉 손이 안보이잖아 보이시니까? 이런 디테일 있어야 돼 펜은 다 자랐네요 끝 됐어 됐어 어이구 됐다 어이구 됐어 됐어 끝 음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